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N발음을요 WHOME 요거할 때 그냥 입을 옮으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HOME 요렇게요 그 다음에 TOWN 할 때도 그냥 N발음에 너무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발음에서 이렇게 끝맺는다 라는 느낌으로 HOME TOWN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HOW IS YOUR GRADUEATION EXAM? 졸업시험은 어땠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졸업, graduation 이라는 단어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쵸? 일단 그래, 그래 라고 한 다음에 이 뒤바름은요, 쥬쥬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graduation이 아니고요 graduation이에요 자, graduation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네요 그쵸? graduation 자, 같이 한번 우리 그 액센트를 강조해서 한번 해볼게요 graduation 그럼 조금 빨리 해볼까요? graduation 네, 그럼 원래 속도로 하면 graduation이 되겠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exam인데요 이게 이그잼이 아니고요 exam 그러니까 IG로 표시된 이 발음기어의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exam,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빨리 한번 해볼게요 exam, exam 네, 잘하셨어요 자, 문장을 볼게요 how was your 까지를 붙여봤어요 자, how was your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게 천천히 발음하면 조금 어색하긴 한데 빨리 발음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how was your how was your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아래 발음기호처럼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하면 자, 천천히 하면 how was your 가 되겠죠 그 다음에 graduation exam graduation 하면서 그 N 하고요 exam에 이 발음이 같이 붙어요 그래서 graduation exam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부분 나눠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how was your graduation exam 좀 빨리 하면 how was your graduation exam 이 되는 거겠죠 자, 이 표현도 우리 열심히 발음 공부하면 원어민처럼 할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the blind day yesterday he was good looking but he wasn't my type but he's tall and dresses well I know but we had nothing in common you have to be compatible with each other 여러분 안녕하세요 톰입니다 오늘 스페셜 이디엄인데 두 개의 이디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이디엄 들어가는 단어 소개해 드릴게요 mile입니다 mile은 외국에서 쓰는 길이 다니거든요 킬럼트 대신에 미국이랑 영국에서 mile 쓰거든요 이렇게 흔히 사용하겠죠 몇몇 miles per hour 이라고 하면 시속 몇 마일인지 속도 제때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air mile 이라고 하면 항공마일 다른 단위도 있어요 근데 이디엄 속에서도 이런 걸까요? 첫 번째 이디엄입니다 be miles away be miles away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문부터 드릴게요 My house is miles away from here 입니다 자 여기서 my house 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my house 이라고 하죠 그리고 mile은 외국에서 쓰는 길이 당연히 있고요 away 떨어져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from here 여기서부터 그러면 그러면 be miles away 이라고 하면 그냥 몇 마일 떨어져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말이 되나요? 말이 되긴 되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be miles away 이라고 하면 몇 마일인지 아니고 그냥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몇 마일인지 아니고 그냥 몇 밑지 아니고 진짜 멀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문에서 My house is miles away from here 이라고 하면 길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집은 여기서부터 정말 멀어요 그냥 멀다고 be miles away 두 번째 이디엄도 마일 들어가네요 Go the extra mile 입니다 Go the extra mile 여기서도 예문부터 보세요 I will happily go the extra mile for you 입니다 자 happily는 기쁘게 아니면 기꺼이 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extra 추가의 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mile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쓰는 길이 단위 있고요 Go the extra mile 이라는 이디엄은 그것도 합쳐서 아니 추가의 마일을 가다 이라는 말 일 것 같죠 그런데 그 말 아니고 Go the extra mile 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 특별한 애를 쓰다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가겠다는 거죠 뭐 길이 아니어도 한 마일 아니어도 그냥 특별한 애를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문에서 I will happily go the extra mile for you 이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할게요 이라는 말이에요 더 애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이디엄 배웠죠 Be miles away 아주 멀리 떨어져 그리고 Go the extra mile 무엇을 아니면 누구 위해 특별한 애를 쓰다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연습 정말 많이 해보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단어하고 이디엄 소개해드릴게요 자 마찬 시간인데 오늘 배턴은 How was 다음에 단수명사 와서 과거에 그 어땠나요 물어보는 거죠 고향 다녀오셨어요 고향 방문은 어땠나요 라고 할 때는 How was the trip to your hometown 이죠 졸업시험 보셨어요 졸업시험 잘 보셨나요 How was your graduation exam 이죠 그곳 날씨는 어땠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How was the weather there 이죠 아 그 남자 성격 어땠나 How was his personality 기억나시죠 네 우리 썬킨 선생님의 말할 수 있는 잘생긴이라는 표현들 우리 몇 가지 있었는데요 Good looking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가장 뭐 흔한 형용사죠 Handsome이죠 네 또 Cute가 있었는데 물론 어린아이의 경우는 귀여운이라는 뜻이지만 성인의 경우는 남녀 사이에는 멋진 잘생긴 이라는 표현이죠 뭐 잘생긴 아름다운의 뉘앙스에요 그리고 Nice looking Nice hyphen 뭐 소위 짝대기 Looking은 Good looking과 똑같이 잘생긴 이라는 형용사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와 정말 그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 Attractive 이라는 형용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퀴즈 주세요 네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그곳 날씨는 어땠나요 어땠어요 라는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Is it number one How was the weather there Or number two How was your graduation exam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한번 놀러 오세요 오셔가지고 정답 올려주시면 제가 좋은 선물 드리고 그리고 좋은 글도 게시판에 꼭 좀 남겨주세요 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썬킹과 케일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We'll see you next time Okay Bye-bye Bye Bye